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아주 여러분들 한 신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네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과 관련된 그런 텍스트 자료 시각 자료를 학습시키게 되면 AI가 상당 수준으로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관련 기사가 떴는데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학계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대개 학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지금 학계에 계신 분들은 처리능력과 속도가 향상된다고 해서 마음이론을 갖춘 컴퓨터가 갑자기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1918년도 글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학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대 언어모델이 등장하기 이전의 이름들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대 언어모델을 상대로 마음이론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인간 뺨치는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개의 거대 언어모델을 상대로 마음이론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미칼 코신스키 교수가 진행을 했네요 11개의 거대 언어모델이었는데 조금 전에 소개됐던 월드스티저널의 오늘 기사는 그 가운데 5개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가장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그런 거대 언어모델이라는 거죠 오픈 AI사의 채치pt,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 엔스로피의 클라우드, 그 다음에 퍼플렉스드의 AI의 퍼플렉스드 이게 5개가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는 11개의 거대 언어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언어모델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어떠냐 오픈 AI가 개발한 첫 번째 AI 모델인 gpt1이나 1919년에 나온 gpt2는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는데 2022년 11월 버전 gpt3는 문제의 20%를 해결했고 마음의 20%를 읽어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에 나온 gpt4는 75%의 정답률을 올렸으니까 만 6세 어린이 비슷한 수준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탠퍼드 대학의 코신스키 교수는 마음이론이 거대 언어모델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했을 수 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I가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반론도 등장한 거죠 정교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한 결과인데 저는 뭐 여러분들 특별하게 학자들이 이렇게 대단히 놀라게 하는데 저는 가능하거든 아니 모든 것을 다 배울 수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못 배우냐 배우죠 특히 이제 시각자료 텍스트 자료 음성자료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찬반론이 있으니까 독일의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의 메디컬 센터팀이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 겁니다 오픈 AI GPT4하고 GPT3.5 메타의 라마2의 테스트 과제를 수행했는데 질이 새 집으로 이사해 침실에 새로 산 커튼을 달았다 친한 친구는 리사가 와서 그 커튼 끔찍하다 새 커튼을 사면 좋겠다고 말했다와 같은 대화 상황을 주고 누군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 LLM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전반적으로 GPT4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5개 영역 가운데 4개에서 인간보다 점수가 높거나 같았고 점수만 보면 인간보다 인간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셈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연구팀마저 놀라움을 검치 못했고 예상했던 결과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앞으로 시각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입력이 되게 되면 단박에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 마음 표정을 보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사람 표정을 보고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AI 비스뿐만 아니고 AI 연인이 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주 재미나는 그런 연구결과네 보시게 되면 AI가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이고 사람의 마음에 AI가 이 정도 반응한다면 환자나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AI 로봇이 현실화될 수 있고 얼마인지 가능하겠죠 물리적인 도움뿐만 아니고 정서적 케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가 등장할 수 있다 저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도 긍정론에 훨씬 더 손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가 이미 19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간에 방법은 똑같네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얼굴 사진이나 영상 녹음된 목소리를 감정별로 분류한 뒤에 이것을 AI에 학습시키고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의 학습 데이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 AI 스타트업 슈음 AI는 감성지능을 가진 AI 개발위에 100만 명 이상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했다 당신이 어떤 유무에 대해 웃을지 실망할지를 AI가 예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이런 분들의 간병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오늘 한예진 기자가 기존 일을 잘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 방송을 다루기 때문에 정보를 보게 되면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AI 빛을 넘어서 AI 연인이 나와서